우리 산업 현장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능과 안전성,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완벽해야만 하는 지게차. 지게차 배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워, 세이프리, 롱사이트. 하이엔드 스마트, V시리즈 배터리. 신스 1952, 세상을 움직이는 힘. 전 세계 130여 개국의 배터리를 수출하는 글로벌 프로바이더. 세계 10대 축전지 메이커. 국제표준규격 IEC 60254-2 V시리즈는 국제표준규격인 IEC 60254-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 V전지는 기존 수동 공정을 COS 자동화 공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차 없는 균일한 셀을 생산할 수 있으며 리드타임을 줄여 생산 사이클을 단축시켰습니다. 세방전지의 신속한 생산 공정 프로세스는 주문 즉시 고객 맞춤 생산 체제로 운영됩니다. 주문 후 일주일 내로 제품을 배송하는 긴급 딜리버리 시스템. 고객 만족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킨 최적의 서비스. 세방전지는 가능합니다. 양극판 고압사출 주조 방식으로 제조된 양극판은 내부 식성이 증대하여 장심형 배터리를 실현합니다. 큐블러 구조의 셀 구성으로 활물질 탈락을 감소시키고 더욱 강력한 힘과 수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초음 2세기공의 격리판 초음 2세기공의 폴리에틸렌 격리판은 전자이용 간 원활한 이동과 낮은 세부 저항을 가능케 합니다. 원터치 캡 원터치 캡의 전액 지시 목표를 통해 전액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며 고액 관리가 용이합니다. 올바른 기술로 올바른 산업현장을 열어가는 크리에이터 더 하이엔드 세방전지 V시리즈 배터리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세방전지는 제품에 최적화된 충전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충전 최적화 알고리즘 세방전지 지게차 배터리는 방전량에 비례한 최적의 충전 시간을 적용하는 충전 최적화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등 충전 기능 안정적인 배터리 충전을 위해 배터리 박셀의 전액 기준을 균등하게 합니다. 균등 충전 기능 전동지 개체는 일반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입니다. 또한 지게차를 로테이션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연료보다는 전동 지게차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세방전지 제품은 티블러 구조의 셀 구성으로 활물질 탈락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일반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힘과 오랜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연한 선택 세방전지 V시리즈 배터리 스포츠 증가